한국 유도 최초 그랜드슬램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 현역 복귀 목회자 자녀 신앙간증 깜놀 뉴스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 현역 복귀 태그마크 달리겠다 41세 이원희 올림픽이어 다시한번 이원희 교수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원희 교수 가족 배우자 윤지혜 큰 딸 이원야 둘째 아들 이원현 큰아들 이원성 전처 김미영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원희는 집안 전체가 기독교 집안입니다 유도선수 이원희 신앙간증도 금메달감 감사예배서 순수하고 맑은 신앙 드러내 얼짱 몸짱보다 믿음짱득일 아테네올림픽에서 한국의 최초의 금메달을 안겨준 후 소위 얼짱 몸짱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유도선수 이원희에게 믿음짱이라는 새로운 수식화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수는 지난 2004년 9월 5일 자신이 출석하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은석규에서 열린 금메달 획득 감사예배에서 운동선수 특유의 순수하고 맑은 신앙의 진면목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이 선수는 은석규의 성가대 가운 차림으로 강단에 올라 테루 선수촌에서의 힘들었던 훈련과정과 48연승 중단으로 찾아온 슬럼프 금메달 용순이 후보라는 높은 기대감에 대한 부담 등을 기도가 아니었다면 극복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올림픽을 앞두고 불면증으로 숙면도 취하지 못한 가운데 새벽 5시부터 고된 훈련을 받았지만 기량이 향상되지 않고 힘도 붙이자 차라리 이러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죠 그러나 자문 9장 10절 요아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는 성경말씀을 통해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비로소 담대할 수 있었다고 관정했습니다 이 선수가 올림픽 경기에서 손가락 임대가 늘어나는 중상을 극복하고 상대방에게 뒤지다가 경기를 뒤집는 등이 놀라운 투혼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 선수의 담대한 신앙이 뒤팝짐 됐기 때문입니다 아테나 갈 때 훈련을 많이 했지만 체력과 기술이 안 돼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한판승으로 저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처음 우리나라에 메달이 나오지 않아 부담이 더욱 컸지만 태룡 선수촌에서 이미 극복한 문제였기 때문에 처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강적 페드로와 대결할 때 손가락 부상을 당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간증도 했죠 경기 중 손가락이 옆으로 쑥 넘어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진통제도 맞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부상으로 허벅다리 걸기에 필요한 잡기 기술을 사용할 수 없어 대신 업어치기를 실효했는데 그게 목효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신다는 생각에 더욱 자신감이 생겼죠 그는 앞으로도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다짐을 밝히고 교인들에게 자신이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감사의회는 은석규의 담임 고충진 목사와 스포츠선교협의회 관계자 및 400여명의 교인 이 선수의 부친 이상태 집사와 모친 이상옥 전도사 등 일가 친척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 현역 복귀 파리올림픽 금메달 목표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 용인대 교수가 현역으로 복귀합니다 이 교수는 올해 초 경기도 유도회 소속으로 선수 등록을 했고 오는 11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목표로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죠 이 교수는 2003년 세계선수권대회와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6년 도아 아시안게임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유도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유도의 전설입니다 특히 아테네올림픽에서 첫 팔을 제외하고 모두 한판승을 거두며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죠 그는 은퇴 후 해설위원을 거쳐 2011년부터 모교 용인대에서 유도 경기 지도학과 교수를 맡았고 2016 리우올림픽에서 여자 대표팀 코치를 지냈습니다 지난해 여름 선수 복귀를 결심한 이 교수는 체중을 감량한 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소화했으며 당초 지난 3월 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대회를 통해 복귀하려 했으나 코로나 감염으로 출전이 무산됐고 11월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마련한 이벤트 경기에서 국가대표 상빙은 김대현을 상대로 밧다리 후리기로 한판을 따내며 건임함을 과시했죠 이 교수의 목표는 내년 항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뒤 2024 파리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것입니다 그가 올림픽에 나서려면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하고 세계 랭킹에서 같은 체급 후배들을 제치해야 합니다 73kg에선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안창림이 작년 12월 대표팀에서 은퇴한 뒤 현재 강원철과 이은결이 국가대표로 활동 중이죠 대한유대의 관계자는 이 교수의 도전에 후배들이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한다면 기량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도선수 이은이와 골퍼 김미연은 2008년 11월 12일 오전 서울중구 프라자 호텔에서 결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연애 풀스토리와 앞으로 활동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기위원 이원이와 김미연은 지난 6월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LPGA 챔피언십대 이원이가 직접 찾아가 김미연을 응원하면서 교재 사실을 공개했죠 베이징올림픽 KBS 해설위원위로 활동한 이원이는 6주 동안 국내 휴가를 보내고 있는 김미연과 함께 지난 8월 20일 송한배 아마추어 선수권대회 시상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원이와 김미연은 스웨라탄 그랜드워크힐 호텔에서 100년 가약을 맺었죠 김미연은 4살 연하의 유도선수 이원이와 결혼하여 일남을 누웠습니다 2012년 불화설 및 이혼설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이혼했다는 기사는 확인된 바가 없었죠 2015년 우리 동네 예체능의 부부와 아들까지 동반 출연하는 것을 보면 단순한 부부싸움이 와전됐던 것으로 추측되었으나 2018년 2월 5일 이원이가 전직 여자 탁구 국가대표였던 윤재해와 재혼한 소식이 전해지며 이혼 사실이 밝혀졌으며 기사에 따르면 이혼설이 있었던 2012년에 이미 이혼했습니다 이원이와 윤재해와 28일 결혼 이원이와 이원아 범딛고 국가대표 출신 부부 탄생 국가대표 출신 부부가 탄생했다 이원이 전 유도 국가대표가 윤재해 전 탁구 국가대표와 결혼했습니다 2018년 2월 5일 오전 TV로부터는 이원이와 윤재해가 오는 2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보도했죠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03년 한국 마세의 소속 선수로 처음 인연을 맺은 뒤 최근 2년간 부쩍 가까워져 연위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한 차례 이혼의 아픔이 있는 이혼이의 옆에서 윤재해가 많은 힘이 되어줬다는 전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재해와의 재혼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김연과 이혼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도 선수 이혼이가 아닌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혼이 윤재해 딸 첫 공개 전 유도 국가대표 이혼이와 전 탁구 국가대표 윤재해 부부가 결혼 5개월 만인 7월 4일 등례했습니다 2018년 7월 16일 태어난 딸의 모습을 공개했죠 윤재해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판이 고생했어요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말씀으로 양육하는 엄마가 되길 새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16일 태어난 딸 사진을 게재했죠 공개된 사진 속 이혼이 윤재해 부부의 딸은 아빠 이혼이를 닮은 오밀조밀한 이목구비로 눈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엿게 지은 미소가 랜선 이모들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축하드려요 고생 많았어요 애기 너무 이쁘다 아빠 붕어빵이네 너무 축하해요 더울 때 더 몸절히 자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죠 이혼이는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유도 73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유도에게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며 윤재해 역시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탁구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습니다 이혼이 윤재해님 가족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튜이었습니다